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주간의 복지계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을 제안한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 장애가 있는 진정위는 통유리 바닥으로 이뤄진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해당 업체는 목발로 인해 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진정위는 해당 업체의 목발 바닥에 고무상태 이상이 없음을 업체에 확인해줬지만 탑승이 거부됐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케이블카의 강화 유리와 관련해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이나 이를 모르는 탑승객 입장에서는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위 내의 목발은 바닥이 고무로 마감돼 있고 동종의 케이블카에서는 목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1면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내년에 열리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정기총회를 유치했습니다. IPC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IP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내년 정기총회는 4년 임기에 IPC 집행위원 선거도 함께 열리는데요. IPC 정기총회는 184개국 국가패럴림픽위원회와 27개 국제경기연맹 등 219개 국제기구 대표단 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사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초기 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인공지능 활용 초기 상담 정보시스템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위기의심 가구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전화 상담을 하는 구조인데요.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실시하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